안 되거든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스킬 봐야죠. 야, 이거 궁금해. 신캠은 궁금해, 이거. 일러스트가 일단 됐어요. 일러스트는 제가 역대급이에요. 아, 특혁, 역대급이에요. 네, 역대급입니다. 자, 필살인봉. 자, 1번 스킬. 진짜 빠르고요. 네, 엄청 빠르고요. 엄청 빠른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빨라요, 빨라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2번 스킬. 거의 뭐 단타, 단타가 아니고 뭐 여러 때 때리는 게 많네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 번 봐봐, 이거 뭐야. 수조의 춤, 와. 지금 3번 스킬. 와, 3개 날리네요, 부채를. 부채를, 와. 기존에 있는 마인은 하나만 날렸거든요. 와, 이거 대박인데. 그렇죠, 세 번째 부채가 약간 달리해서 나가서 구른 다음에 와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게. 그러니까 세 번째 부채가 연달아 나가면 이게 한 번 구르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보면 세 번째 늦게 나가. 그러니까 한 번 구르고 섰을 때 딱 나면. 엇박자로, 엇박자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핏살 임봉. 와, 핏살 임봉. 와, 잘 뽑았다는데. 좋은데요. 일단 일러가 스킬바드. 네, 일러의 뭐, 와. 지금 피격 모션, 타격 모션 다 좋아, 지금. 와, 지금. 자, 공황의 춤. 여기까지는 뭐 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래 두 개가 진짜 어떤 느낌일까. 어떤 또 일러를 넣었을까. 자, 여기서. 자, 이것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가. 좀 더 화려해졌어.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맞아, 맞아. 한 번이면 서운할까 봐. 약간 지루즙으로 훑둔 것처럼. 그렇죠. 구미호, 구미호. 구미호가 새로 추가된 스카 같습니다. 우와. 됐다. 됐어, 됐어. 일러 됐어. 와. 야, 일러 이거지. 일러 디렉터 언니의 합격. 이번에 와, 구미호. 구미야 세 번 올려주세요. 와. 잘 만들었는데.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러게. 이게 역대급입니다. 한자가 대박입니다. 야, 대박이다. 야, 네가 나를 보면 네가 안 넘어 보고 배겨? 뭐 이렇게 말하듯이. 야, 이거다. 구미호였다. 좋네요, 진짜. 와, 이거 진짜 잘 뽑았는데. 와, 이거 앞에 게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오.